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98년 베트남에서 일어난 라방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트남에는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약 700만 명의 카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카톨릭 인구로 대한민국보다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많은 숫자입니다. 베트남의 카톨릭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16세기에 최초로 보금을 전하기 위해 베트남에 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실이 맺히지 않다가 17세기 초에 예수회 선교사들이 도착하면서 드디어 카톨릭이 베트남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8세기에 베트남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엔안이라는 인물이 당시 타이손 왕국에 대항해서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엔안은 프랑스 선교사 피노 주교와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비교적 카톨릭에 관대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이손 왕국의 왕 칸티는 카톨릭 신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1798년 8월 군인들에게 카톨릭 신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내전 와중에 카톨릭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들 중 만 명 이상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신 것입니다. 1798년 8월 타이손 왕국의 칸틴 왕이 카톨릭 신자들이 자신의 적과 동맹을 맺을 것을 의심하며 그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라방의 깊은 정글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글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열대의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그들은 순교를 준비하며 매일 밤 큰 반냔나무 아래에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러던 중 1798년 어느 날 밤 정글의 나무 사이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다이를 입고 긴 망토를 걸치고 있었으며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 옆에는 밝은 빛의 형상을 한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프고 지친 신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나무의 잎을 끓여서 약으로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인은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자들이 기도하던 커다란 오래된 반얀나무 근처의 풀밭에서 일어났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신자들이 여인의 말대로 하자 병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802년이 되자 그들은 그들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820년 그들은 성모님을 기르기 위해 성모님이 발현하신 장소에 작은 채풀을 세웠습니다. 그곳이 산속 고립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라방의 여인에게 기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리지어 깊고 위험한 정글을 통과해서 찾아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창과 지팡이를 들고 있던 술래자들이 꽃과 묵주를 들고 있는 술래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술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830년부터 1885년까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다른 박해의 물결이 밀려왔고 이때 채풀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박해가 끝나자 가스파르 주교는 1886년 라방의 성모님을 위해서 그 위치에 새로운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부족한 재정과 외지고 어려운 위치 때문에 성소를 완공하는 데 15년이 걸렸는데 새 성전의 봉헌식에는 1901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1만 2천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928년 더 큰 성당이 지어졌습니다. 1961년 4월 13일 라방은 베트남의 국립 마리아 센터가 되었고 그해 8월 22일 교황 요한 23세는 라방 성당을 바실리카 오브 라방, 라방 대성당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1988년 6월 19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17명의 베트남 순교자들을 위한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라방에 처음으로 발현하신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8년 8월에 대성당을 재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은 라방 성모님의 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최근에는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무신론을 고수해온 베트남 공산당이 아직도 바티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티칸의 추기경 임명 등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3년에는 베트남 순례자들로부터 성소의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